축하해요 당신의 생일을 별이 빛나는 이 밤을 인트로는 생략하고 할게요 축하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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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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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-7은 중지손가락, 2번 프렛 5번줄, 약지손가락, 2번 프렛 3번줄, 새끼손가락을 옆으로 띄워서 2번줄을 눌러주면 돼요. 5번, 2번 같이 튕기고, 기울여봐요. 5번, 2번 같이 튕기고, 4, 3이 따라오고요. 자, 여기를 예쁘게 처리해줘야 돼요. 기울여봐요. E-7 플렛 3은 검지, 중지를 공중에서 모아서 1번 프렛에 2번, 3번 넣어주시고, 줄 튕기는 순서 6, 3, 2, 6번, 3번, 2번까지 튕기고요. 중간에 4번, 4번, 3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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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튕기고, 다시 3번, 2번 튕기고, 왼손 검지를 떼주면, 어, 이게 연속으로 들리면 이렇게 들려요. 그래서 합치면 이렇게 예쁜 코드 하나씩 넣어주면 곡이 완전히 세련되어집니다. 자 두번째 줄 노래를 잘 많이 안 들어서 이해를 해주세요. 옷때문에 소리가 안났어요. 기타 칠때는 여기 옷이 팔락팔락 거리지 않는 옷을 입어야지만 괜히 오른손에서 쓸 수가 안나요. 방금처럼 드려요. 그리고 이제 주법이 바뀌면서 다음줄로 넘어가는데 자 두번째 줄 오머니번 같이 튕기시고 오늘 432 D7도 431 자 두번째 마디를 예쁘게 처리해줘야되요. G코드를 먼저 잡고 6번 2번 튕기고 6번 2번 튕기고 중간에 3번 그 다음에 F샵은 약지를 떼는 동시에 엄지손가락으로 2번 프레임 6번 줄을 누르시고요. 중지로 3번 누르고 6번 3번 같이 튕기면 되요. 그리고 4번 여기까지 합치면 그대의 날 그리고 Em 잡고 6번 3번 튕기고 432 하면 되요. 날 합치면 그대의 날 이런식으로 오늘은 너무도 귀한 그대의 날 소중한 Am 543 2 소중한 내 마음 D7 잡고 퀴 가래 펴죠. 혹은 스트로크 한번 내 마음을 들여요 G 잡고 643 2 쉬고 쉬고 D7 그리고 이제 충분히 쉬어 주시고 준비가 되면 밤하늘에 비치는 그 전에 들여요 쉬고 쉬고 D7 여기를 충분히 원하는 만큼 쉬어 주셔도 돼요. 내 마음대로 박자를 가져가는 것을 페르마타라고 한답니다. 마음껏 쉬고 자 이제 세번째 줄을 하고 알려드릴게요. 주법이 바뀌었습니다. G 코드 643 234 D7 543 234 그래서 첫번째 마디가 밤하늘에 비치는 두번째 마디 E 마이너 643 234 C 543 234 당신의 얼굴이 똑같죠. G 코드 643 234 엄마 품에 D7 543 234 E 마이너 고운 아기 같아 C 543 234 그리고 네번째 줄로 똑같이 갈 거예요. 근데 이제 마지막 마디 G 코드가 좀 달라지는데 거기 예쁘게 잘 살려야 되니까 거기만 좀 다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. 맑은 눈과 예쁜 미소들 내게 전해준 그대의 날 이렇게 넘어가는데 앞에 세번째 마디는 똑같고요. 네번째 마디 G 1,2,3,4,5,6 6,4,3,2,3,4 다음에 6,4,3,6,5,5 6,4,3,2,3,4 6,4,3,6 그리고 5를 튕길 때 오픈 그리고 다시 5번을 튕길 때 1번 프리도 5번 줄 중지로 눌러야 돼요. 중지로 눌러야지만 연결이 돼요. 이 P7 코드로 그래서 예날 축하해요 오늘은 당신이 오신 날 축하해요 당신의 생일을 별이 빛나는 이 밤에 소중한 그대와 함께 B7 5,4,3,2,3,4 Em 6,4,3,2,3,4 C 5,4,3,2,3,4 Am 4,3,2,3,4 D7 4,3,2,1,2,3 D도 4,3,2,1,2,3 G 6,4,3,2,3,4 이 노래에서 꼭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예쁜 부분은 첫 번째 줄에 네 번째 마디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줄에 네 번째 마디 여기서 나오는 패싱 노트를 꼭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뭔 그럼 다음 이렇게 座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